마태봄 5장에서 7장은 산상수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산상수은의 말씀이 끝나자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추종하는 그런 인기 세력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에 깜짝 놀랐고 더 많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치유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나병환자, 중풍병자, 열병환자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병환자입니다. 나병환자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기에 사회와 철저히 격리를 시켰죠. 우리나라도 고웅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를 격리했습니다. 또 요수에 가보면 예양원이라는 곳에 나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전문 치료 병원을 세웠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생 또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족들도 버리고 또 사람들은 버렸으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건축장에 버려진 돌도 모퉁이 돌로 요기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환자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면 닿을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나환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환자가 자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저 멀리 이렇게 보았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결한 공동체와 개인에게 접근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나환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마음으로는 모든 문제 아무것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면 모든 질병이 즉시 고쳐지고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보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치유사건인데 예수님이 사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촌동네입니다. 그 당시 가보나움은 갈릴리 호수가의 상업군사 요충지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백부장은 백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로마의 직책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충격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에 도전적인 자세로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문화 선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합니다. 어제 이브의 배가 끝나니까 우즈베키탄에서 어떤 여성과 딸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문화 외국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정말 훌륭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왜 예수님에게 오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는 그가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리인 개념입니다. 마태는 백부장의 믿음을 더 강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온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중풍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하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의 권위보다 위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집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하인이 치료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해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때문에 백부장의 말 한마디로 책임을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따른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잘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 말씀의 능력은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 박물관에는 무디가 평소에 사용했던 성경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는 구절마다 틈틈이 아주 작은 글씨로 T와 P라는 영어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Tried and Proved 이 약자인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해 봤더니 그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보니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고 이만한 믿음이면 되었다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회와 격리될 수밖에 없는 환자여 두 번째의 경우는 혈통적인 장벽에 가로막힌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데 소외받은 여성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은 곳은 화려한 그런 곳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사회 약자 지금 같으면 을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병은 갈릴리 호수과에 위치한 저 지대에서 흔히 발생했던 그러한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으슬로는 고치기 힘든 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누가 보금에서는 그녀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은 2등 시민으로 여겨졌던 범주의 사람들 즉 여인들에게까지 그렇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미의 곁에 다가가셔서 그녀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열병을 앓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유대율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심으로 여인의 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는데 이는 음식을 대접하려는 여인에게 필요한 의뢰였습니다. 마테는 그녀의 치유가 즉각적이고 완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병세를 회복할 시간을 필요하지 않았고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즉각 호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귀신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마테는 인용하고 있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사도 감당해 줄 수 없고 남편도 아내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그럼 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온전한 승리자요 또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부활하신 거룩한 분임을 믿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한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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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